근성동 원내대표가 왜 직무대행 체제로 갔는지가 보이네요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지 그대로 6개월 후에 이준석이 내년 1월 8일에 복귀를 해서 당대표로 하고 6월에 전당대회를 하면 본인이 당대표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가 4월까지니까 딱 자기 스케줄에 맞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죠. 그래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당 그다음에 징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징계가 이번에 이준석이 되죠 이준석이가 성상납 나는 이 말도 이름 같은 문제 민망하죠. 민망한데 20대 청년이 그게 뭐 그러나 공식적으로 용어니까 이 성상납. 그다음에 이걸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7억인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증거인멸고사 7억은 각서 이에 대해서요. 이준석 당시 대표가 해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해명을. 무슨 말도 되잖아 그런 소리를 하느냐 무슨 징계. 그런 사실이 엄두에 맺은 징계냐 딱 그랬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경찰에 나는 불러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죠 그런 소리.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것 같으니까 그랬다면 이거는 징계위원회에 해부될 사건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정치인이 특히 정당의 대표가 이건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렇죠. 공소시효는 법. 법적으로. 판결할 때 공소시효지. 이것은 정치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엄청내냐 그런 거죠. 그럼요. 그런 게 본인이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있었던 것이 99.9% 거기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죠. 99.9%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대표적 사퇴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는데 선거 기간이고 대통령 선거에다가 지방선거에다가 보니까 옳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기 쉽고 특히 중요한 거는요. 민주당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안 하죠. 공격 안 하죠.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권 되요. 문재인 정권 왜 반대하느냐 이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김종인 씨하고. 민주당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반대당.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성상납의 전력이 있고 그걸 은폐하고 해서 돈을 갖다 주고 활락했고 이런 게 드러나도요. 물러나라 소리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러나라 소리. 이런 왜 물러나라 소리 하지 않겠어요.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있는 것이 자기네 하는데 좋은 의견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일련의 행위는 이준석 씨는 지금 엄청난 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론 그러니까 근성동 책임론도 말씀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고 그러면 이준석은 그 문제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망한 성상납, 전거인멸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만 이준석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이 요즘 말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은 거의 패론적이라고 보거든요. 개고기 이야기하고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요즘 날뛰는 것은요.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몇 가지 양두 구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하니까 자기는 대통령을 처음에는 개고기로 비유 안 했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쌓아서 그걸 읽어봤어요. 계속 팔았다 이거예요. 선거 때 파는 게 후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보 덕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덕표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굳이 따진다면 물건은 후보죠. 그래서 후보죠. 그래서 후보를 명백하게 지적했는데 그걸 또 교명하게 안 했다. 무슨 가치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또 그랬다는 식으로 또 말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두 가지가 진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선당 후사 있잖아요. 그거를 북한의 선당 정치와 비교한 거. 선군 정치. 선군 정치와. 말이 안 되죠. 선당 정치와 비교를 했죠. 그러니까 선당 정치와 같다고 했죠. 아 그래. 북한은 선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옮겨온 상황인데. 네. 그런데 그거를요. 선당 후사를 주장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죠. 전체주의적인 발상이고 북한을 닮아가는 거다. 뭐 북한이냐 여기가. 이거는요. 이준석 씨의 이기심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기심을. 왜. 이 이준석이한테는 선당이 없는 겁니다. 당도 없고요. 이 정부도 윤석열 정부 성공 이런 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자기만을. 그러니까 이기심. 그걸 갖다가. 아니 선당 후사라는 것은 너무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그걸 누가 부인할 사람이겠습니까. 굳이 말을 하려고 하면 나야말로 당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야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속으로는 안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거꾸로요. 선당 후사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꼰대의 소리다.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고 말도 했어요. 그리고 북한 따라가는 거예요. 즉 자기는 선당은 없다. 오직 사후사만 있다. 스스로 실토한 겁니다. 자기 정치가 최고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요. 이준석이 당대표할 때 이준석이 물러나게 하면 2030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2030을 본인이 다 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2030이 무슨. 주머니 속에 공기들도 아니고. 공기들도 아니고. 2030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다 알지만 젊은 사람들이 언제 직장에 다니면서 그 뉴스 골골하게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이준석이 성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젊은 사람들 특히 이대남들. 좀 대변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쫓아내려고 하나. 도사부팡 하는구나.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만약에 성상납 사건 이런 것이 제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 젊은이들이 왜 지지하겠습니까.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준석이는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와 관련해서 이준석이를 포용해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종인, 하태경 몇 사람 있죠. 등등. 그게 말이 됩니까.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하지. 성상납 행기시 다 본인이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로 들어갔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끌어안고 그래 사면 되겠어요. 이것도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안 끌어안으면 마치 포용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들 하고요. 끝으로 이준석과 관련해서 이준석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 사람들은 주로 윤석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저걸 옹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오정치가 얼마나 큰 것도 드러내는 거지만 이 도덕이 얼마나 붕괴되어 있는가를 말합니다. 이준석이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상납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별로 잘못했다고 보지 않는 이런 도덕 붕괴 현상을 저는 들어요. 그렇네요. 안 그래요? 정말로 도덕적이어야 되거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준석이를 옹호하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는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준석의 성상납 자꾸 민망한 단어가 나오는데 상당히 악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2013년이면 7월 8일에 성상납을 받았다는 건데 2013년 2월 25일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기세 등등할 때 호가우위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했다고 탄핵을 하는데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악성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하나만 내가 더 제작하겠는데요. 이준석이가 하는 말은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거짓말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거짓말도. 내가 오늘 지금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떡 났더라고요. 뭔가 연합뉴스 뉴스에서 쫙 다 놨던데 지금 이 경찰이 윤핵관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언이 나왔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정언 없습니다. 정언 없어요. 노컨 뉴스. 노컨 뉴스 보도. 노컨 뉴스인데. 노컨 뉴스 보도 들어가서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 기사요. 내가 안 보고도 내가 쓸 수 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멘트도 하나 없어요. 멘트도 없어요. 뭐 경찰관들이 사석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석에서 혹시 윤핵관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냐. 무슨 정언입니까. 그걸 가지고 정언이라고. 정언이 나왔다고. 이거를요. 내가 동아일보다. 이 언론에서요. 정언이라고 하면 정언이 나오나. 보고 좀 기사를 써야 안 되겠습니까. 명색이 중앙중요언론. 내가 오다 보니 동아일보가 그렇대요. 중앙언론이요. 그 뉴스원도 안 찾아보고. 노컨 뉴스. 그냥 그걸 이준석이 말하는 걸 정언이 나왔다고 제목을 뽑아놨어요. 그러니까요. 정언이 없어요. 정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여론존에 아주 말초신경을 딱딱 건드려놓은 그건 여론존에 상당히 탁월한. 여론존에 어떻게 보면 탁월한데 이게 병살탑니다. 이준석이도 망하고 이준석이를 이렇게 옹호한 세력들도 앞으로 완전히 그냥 그 부도덕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즉 정략적으로 쫓아다니다고 함께 불신받는 그런 사태로 지금 발생합니다. THE END 한글자막 by 한효정